수급을 통해서 대박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대박 수급을 부탁할 시간인데요. 매니저님 종목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디어유가 54%의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지금 끝도 없이 상승 중이거든요, 매니저님.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온라인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D.O.U. 보셔야 됩니다. D.O.U.가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아무튼 D.O.U.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M&A 이슈도 있고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O.U. 지금은 저는 아직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달려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D.O.U. 지금 54% 수익률이 정말 대단하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D.O.U.가 상승 흐름 보였다는 점 우리 투자자분들 내일 시장에서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박 수급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짜잔!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AI, 챗GPT 관련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매니저님은 계속해서 AI의 수납의 섹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 부분이고 챗GPT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챗GPT가 지금 오픈 AI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글에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바이두에서도 3월에 발표한다고 하고 그리고 알리바바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테스트 중이다 챗봇에 테스트 중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보면 네이버도 지금 서치GPT에 대한 조만간 출시할 것이다. 그리고 KT 쪽에서도 믿음이라는 또 GPT를 출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과거에는 인공지능 한다면 우리가 과거 알파구라든가 구글에서 만들었던 람다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잠깐 반짝하고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 부분들이 상상이 현실이 되고 그 부분들이 소유에게서 상용화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뜨거워지고 너도 나도 지금 현재 그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도 치열해지겠지만 이 경쟁을 통해서 하나의 엄청난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빅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업들에서 매일매일 AI 관련된 뉴스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챗GPT, AI 관련된 토픽 종목으로 이렇게 비트나인, 데이터 솔루션, 솔트룩스, UNJ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보니까 이 세 가지 업체가 데이터 베이스 관련된 업체이고 UNJ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관련 업체인데 데이터 베이스 관련된 업체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AI가 되었던 어떤 부분이 되었던 데이터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데이터 베이스가 얼마만큼 완성이 잘 되어 있고 그게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냐에 따라서 실제 서비스의 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토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그럼 제2의 DOU가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매니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네, 짜잔. 네, 바로... 늦었긴 했습니다만... 네, 비트나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7%대로 조정받았던데 이 비트나인 수급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황을 보면요. 짜잔. 짜잔. 외국인이 상거래 연속 담다가 오늘은 좀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기관 쪽에서 새롭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많이 담았어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 뭐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가 만들어져 나가는 흐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나인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사가 지금 현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성장성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외국인들의 좀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보다는 좀 거래량이 그래도 많이 터진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아니라 매일매일 관심을 좀 가지고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나인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정말 채 GPT 열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제가 뭐 깊이 있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를 통해서 오픈 AI가 채 GPT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을 지금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복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파전은 아닐 것 같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플랫폼들을 많이 또 선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구글 같은 게 빅테크 회사로서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둘의 싸움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링 위에 두 회사가 올라와 있지만 링 위에는 상당히 많은 회사가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외에도 계속해서 다른 업체들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이두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치 GPT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라인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과 카트. 그 부분을 통해서 일부 시장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치 GPT가 나오게 되면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글로벌 검색 엔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업체들이 모두 다 AI에 뛰어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압도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92%예요. 전체 검색 시장에서 92%인데 이 검색 시장에서 92%만 보면 그럼 너무나 압도적이다. 이거 어떻게 벽을 깰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빈 같은 경우에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 GPT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나가겠다라는 야망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도 조금 심화가 되면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자료 살펴보면요. 국내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AI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자. 네이버도 잘 보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서치 GPT를 통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KT보다도 더 괜찮게 보고 있는 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억 2천만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2배가 더 많아, 일본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KT에서 선보일 믿음이라는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좀 한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시장과 국내 시장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동남아 쪽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공략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국내에서는 가장 글로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이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의깊게 살펴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국내 기업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챗 GPT, AI 쪽으로 계속해서 참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다음 자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도 아시다시피 A다시라는 GPT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KT 같은 믿음이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크게 좀 뭔가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도 상대적으로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오픈 AI 관련 주, 챗 GPT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챗 GPT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바이드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친구가 이제 텐센트 쪽인데 모르겠죠. 텐센트 쪽에서도 갑자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바이드도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만간 선을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지금 시사홍명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보면 나라들마다 하나씩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의 화교인들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인구들이죠. 중국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드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구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챗 GPT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챗 GPT 관련된 부분들 대학마가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드도와 알리바바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매니저님의 공략주의죠. 비트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비트나인을 가져 나온 이유는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회사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있고 그리고 여러 지금 현재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영국부터 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비트나인 같은 게 어떤 회사냐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하나의 또 그래픽 데이터 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용량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도서관 같은 게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들을 이제 일렬로 쫙쫙쫙쫙 우리가 이렇게 뚝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쏙 빼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고요. 해외 쪽 같은 교회도 관련된 솔루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트나인 같은 교회는 상당히 좀 합격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 쪽에서 마찬가지고 관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류 쪽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이라든가 보라이즌이라든가 에릭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좋은 의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글로벌 R&D 센터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AI 선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나인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 전략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500에서 13,400원 사이 목표가는 18,000원, 선저가가는 11,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비트나인이었고요. 매니저님 또 저희가 아쉽잖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뵐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8시입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또 온라인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되니까요. 유튜브라든지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내일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좋은 종목들이 있고 좋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히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내주식을 부탁해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아나운서는 내주식을 부탁해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요. 제가 오늘 날짜 딱 보니까 우리가 내주식을 부탁해를 처음 시작한 지 딱 2년이 됐더라고요. 시작과 끝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왔는데 또 반갑게 기억하고 맞아주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 스타킹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